스워넥코 사일런트 스워넥코 사일런트 시체 폭발 주면 인정 스워넥코 사일런트 닉 iphone 스워넥코 사일런트 소일러 스워넥코 사일런트 스워넥코 사일런트 스티커 스워넥코 사일런트 하늘 됐네 아아아아 아니 미친 돈이 없어 아 33골드 걸 수 있네 아씨 아 뭐야 이게 1골드 손해봤어 아니지 100골드 잃고 66골드 땄으니까 많이 잃었네 알거지 됐네 충격에 산수도 하지 못했는데 상방에서 아크릴 힘이 까일 확률은 50%고 사일도 민첩이 까일 확률이 50%인데 디는 밀집이 까일 확률이 33%니까 디는 사기 캐릭터가 아닐까 밀집은 안 아니 민첩은 안 깎을걸요 사일도 힘까게요 사일도 힘까게요 교사 와우 으아 하하 고프트가 좀 음.. 아 10폭 다 덤벼 엘리트 다 죽었다 아니 왜 하지만 편지 칼로 하지만 편지 칼로 쓱싹 아니 왜 으아 우와아 나오면 터지지 않을까 몸살이 거겠다 평 taking 사려준네 라가블리네 뭐야 아이 잘못 눌렀어 락아블린 허접일건데 허접색 영고 불격 무검 허접에게 자비로는 없다 자자 스네코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아 자는게 맞다 23133333 자는게 맞다 아니 이렇게 뻔히 통계가 있는데 사기를 쳐 3코스트 91 0코스트 74 유령의 형상 정품 인증 뭐야 쓰게 다 쓰레기야 초커 하자 초커 이제 분리타임 나도 못쓰겠네 교살 초커 개꿀 길 완전 헬인데 이걸 이쪽도 지옥이고 이쪽도 지옥이고 이쪽에 불 많은 길로 가야겠다 아이악 아이악 주판 똘이 똘이 매돌 아아 아아 고통 추억까지 가해줄 수 있는데 고통 추억까지 가해줄 수 있는데 아아 아아 아 아 아아 아아 아 아아 아 아 아아 공포 정밀 정밀 왜 정밀이 우습지? 웃음벨 정밀 아니 이 아니 왜 삼코가 아니 이 아이 뻔히 보고 있는데 사기를 지내는 아니 방금 0-0-0-0 나오는거 봤어? 아니 이...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고? 타격을 0코스트 만들어서? 선 넘네 선 넘네 선 넘네 헛 안녕하세요 분리타임은 도움 안될것 같은데 만원 만원은 못 참아 자연산이지 유령의 3상 아유 쓸더스 1,300시간인 만원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설치 제일 쓸모없어 스네코 때문에 코스트가 안 줄어들어 아니 만원이면 당연히 쉽지 유령이 형상 형상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혹은 말할 것도 없고 히오츠 히오츠 이제 좀 0코스트가 치고 올라오네 점점 불법 스네코가 불쾌 분리타임은 어차피 초카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코스트 3코스트 배팅 0코스트 3코스트 배팅 1코스트 2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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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열 라베 검 정밀 미쳤나 정메일 돌아인가 이건 뭐 정미를 지워야 될지 그래도 정미를 쓰면 지워지니까 다른 걸 지우는 게 맞겠지 정미를 이렇게 꼽네 당신은 정미리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낀다 정미리 등줄기 정미리 등줄기 에서 독 좀 더 나와야 되겠는데 냉동말고 탐플 줘 탐플이나 총매 진짜 안나오나? 안되겠다 이거 써야겠다 아니니 자기가 글쎄 네메시스라 네메시스라는 사람인데 불같이 미래 네메시스 처음에는 번역 달랐었는데 네메시스 같은거 번역하기 힘들겠다 아잇 포션도 저단골조 네메시스 단독관련된건 무진장살 주는구만 노살 초커교살 너무 부럽다 갑자기 영코떡상 추월한다 추월한다 지금 아니 근데 삼코가 그렇게 많았는데 왜 왜 정배가 2번이야 아니지 정배가 2번인게 맞는데 왜 저렇게 차이가 적어요 역배를 못 참아서 역배를 못 참아서 추월한다 추월했네 영국도도 없삼이네 한 번 더 역전하겠지 탄수항 플라스크 총매 쏴야되나? 이제 거의 두려울 게 없다 이 덱을 누가 이겨 형상 코스트 그 자치 나오는 거 아니면 아스네코 0코드 3코가 서울시장 개표방송보다 재밌다고 픽킬 이대로 가면 0코가 이긴다 뭐야 카카 속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카카 속이 렛츠 고워 딜이 모자라긴 해 총매 괜히 작은 깎아졌네 총매 괜히 작은 깎아졌네 카카 속이 렛츠 편지 칼 오디란 나왔대 아 연금 좀 쓰자 아 연금 3코.. 3코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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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차 하이 1댐씩 계속 맞는 거 은근히 아플 것 같다. 아이씨 정밀 아이 정밀 좀 어떻게 해봐 2.4까지 따라왔어 웅장해진다 캘리퍼스 와이알코ne bound 이젠 짜증나는 1댐 럿씨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심장은 15댐 넘 고동 딜까지 받아야 한다 한 표차까지 좁히는 1코스트 아니 3코스트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거리를 걸리는 0코스트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현장 다시 한 표차 동점 복음 복음이 숨막힌다 동점까지 왔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입이에요 작업하면서 본 슬더스 영상만 한 2,300개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찾아온 건 아닐까 모르겠네요 아이고 소중한 아들 영빈이니 부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 형상 바로 써야 되나 어차피 포션 있으니까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형상 쓰는 게 괜찮지 않나 돈 던지기 돈 던지기 아이다 이거 형상 바로 쓰자 바로 던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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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아이 감사합니다 6표차 갑자기 따돌리는데 유지되는 6표차 다음 턴이 마지막입니다 과연 한 표 따라갔다 애썼다 그거 중에 이번 아니 이 에너지 320 찍는거 봐 독보적인 이 코스트 이 코스트가 40 차이나는데 숙 유정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걸 1번이 이기네 역대 오늘 역대 많이 터지는구만